그런 즉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뭐 나온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하신 거고 예수를 순종하신 거지. 이제 바울이 이걸 깨려고 하는 겁니다. 다 깨버리고 이제 3장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아까 1장 16절 17절이었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감춰져 있었는데 짠 나타난 거예요.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의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인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는 크리스토라는 이 전지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격으로도 쓸 수 있고 주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주격으로 번역한 영문 성경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문맥상 주격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서는 지금 아직 우리 믿음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신실함을 얘기할 때예요. 그래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사건이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그의 예수님의 뭐예요? 피. 피는 뭐예요? 십자가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100%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피죠.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피, 그리고 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화목재물로 내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제를 강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로 화목재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화해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 방편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신실하심을 사용해서 예수로 화목재물로 내세우신 거예요. 26절.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의로우심은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라 하시라. 27절. 그런 즉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하나도 우리가 뭐 나온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를 순종하신 거지. 그리고 26절 제일 뒤에 보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라.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진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것을 내가 슬그머니 승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의롭다. 그래 뭐. 일부러 내가 문을 연 거니까 들어와.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겠다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26절 제일 뒤에 나온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렇게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그냥 반응한 것뿐이에요. 아 그렇게 여셨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게 어떻게 행위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맞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래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래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라.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우린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앞에 행위보험론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결국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율법의 패기가 아니라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요구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으로 쭉 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4장 1절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제 이것의 3장에서 쭉 설명했던 믿음의 법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도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를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는 한 게 없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게 하니라. 이를 아니할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겨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이시 말한 바 불법이 사암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복의 조상이 누구예요? 복의.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결국 복의 조상이라는 말은 이유로 복 받게 되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야? 그 복을 받게 되는 자손들은 누구야? 9절. 그런 즉 이 복이 할래자들이냐?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여겨졌다 하노라.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의로여겨졌느냐? 어떻게 그가 복의 자손, 약속의 조상이 됐느냐? 할래시냐? 할래 받았을 때냐? 무할래 받았을 때냐? 할래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할래, 무할래, 할래, 할래, 할래가 도래, 할래시대가 도래하기 전시대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모세,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할래제도가 들어왔잖아요. 할래, 율법에 있는 할래제도가. 그보다 훨씬 몇백년 전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래제도가 있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네. 이는 무할래처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에 그들도 의로여겨신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결국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믿음으로 우롭다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DNA를 가진 사람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한 할래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래 받을 자이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시면 자, 여러분 율법을 좀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율법이 아까 이제 유대인들도 했던 질문이지만 아, 율법은 그거 뭐냐? 도대체 그걸 뭐하러 주셨냐? 애초에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닌데 얘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할래, 율법 안에 할래, 절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본래 기능이 법의 역할이에요. 율법, 조문. 우리 법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너희들 그냥 개떡같이 살면 안 돼.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지하려고, 기준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던, 자기 백성 삼으셨던 기준은 뭐냐 하면 율법 주면서 이거 다 지키면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 얘기한지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던 원리는 믿음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믿음의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희미하게나마 예수를 믿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방법,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러한 하나님의 길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11장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믿음, 믿음. 하나님을 믿은 자. 이런 율법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믿음이구나. 이런 걸 성령으로 마음의 한례를 받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은 당연하죠. 이방인은 당연하게 또 믿음의 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믿음으로 구워봤는데 율법은 중간에 특수한 상황에 잠시 끼어들어온 거예요. 끼어들어온 문자 법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제 율법 시스템 안에 율법 시스템 안에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아, 이제 내가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율법의 본질과 율법에서 말하는 그 액기스를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상태가 내가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율법을 깨닫고 이제 믿음의 법으로 들어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도 이제 이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성취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법 믿음, 율법, 성령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4장 13절 돌아와서 하나님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안한 것이 아니여 오직 뭐로 말미안한 것이냐. 믿음의 의로 말미안한 것이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하나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원약을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믿음의 의의를 쫓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약속을 상속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열방이죠. 열방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믿음에 속한 모든 민족의 영적인 조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믿었던 믿음은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확실한 걸 믿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십자가 부활이라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때 예수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물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도대체 뭘 어떤 종류의 믿음을 믿었던 것일까? 17절 중간에 보면 그가 믿은 바 그가 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잇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는 안 되는 바랄 수조차 없는 그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뭘 했어요? 바랐고 믿었죠. 이른데 후손이 이가트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에 되게 하라 하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19절을 얘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는데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하신 것을 통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이렇게 고백을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어있는 그러나 그 태를 살리셔서 이삭을 출생시키실 그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그 믿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며 물론 예수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활의 믿음의 DNA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부활의 DNA에 부활의 믿음의 DNA가 같이 합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23절 그에게 의로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그 창세계에 기록된 그 의롭다여겨신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여겨신을 받을 누구? 우리.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미치고 그래서 내 영을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죽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내가 사망을 이기시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곧 주 예수의 주사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의로여겨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느라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내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내게 성취되어서 율법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5장부터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